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벤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뭔가 좀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날씨 탓인지 시장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장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은요? 날씨도 그런데 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다음 주 FOMC가 6월달 FOMC 회의는 동결을 가지만 7월부터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또 지정적 우려도 있었고요. 어쨌든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 매니저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요. 아마 이런 재미없는 시장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빠지냐? 많이 빠지는 않겠죠. 그건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도제 조정은 짧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는 내가 못 샀던 그런 주도제를 담는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결국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에 있어서 좀 재료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 또 이슈가 있는 기업들 오늘처럼 곡물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른 쪽으로만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주도제 상승을 노리면 되겠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은 기회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 사실 빠질 일은 없거든요. 특히나 7월 달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은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로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는 좀 단기 모멘턴이 확실한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확실한 두 개의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대장 섹터라고 해야 되나? 대장주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기 민감주도 지난주에는 계속 올라주다가 오늘장 좀 주춤하고 있고 2차 선지도 또 어디 또 크게 올라서 그런가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아니어도 쉬어가고 있고 우리가 산 종목들은 어떤가요? 많이 올라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주춤한 건데 제가 어제 신성인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중에 4%, 5%까지 급등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어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만큼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럴 때 만약에 오늘 4% 올라가는 신성인지를 못 사서 안타까웠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은봉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이요. 코스닥 지수가 1%까지 빠졌던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고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정이 살짝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신성인지는 제가 어제 이 드라이너룸 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잡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가점에서 이 전고점 매물 소화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좀 급등하는데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점에서 계속 좀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팜스토리 제가 공물 관련제도 지금은 어떤 지자학적 이슈와 엘리뉴 현상 그다음에 최근에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공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WFP에서 세계적인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우크라이 때문에 폭파되면서 이 또한 지금 어떤 공물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어제도 미국 선무지상에서 옥수수, 밀 이런 게 올랐습니다. 그런가점에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7% 급등 추발했다가 지금 그 상승폭을 좀 줄여놨습니다만 저는 이 공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좀 오늘은 좀 재료가 확실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팜스토리도 장중의 변동이 좀 컸습니다. 지금은 음봉 전환했지만 오전장에 특히나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오늘도 재료가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재료인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오경 3천조의 시장 핵융합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경일한 단어를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국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오경 3천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9배 정도는 이런 금액이니까 이런 엄청난 시장이 지금 핵융합 시장이 그렇게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의 종목들이 또 지금 같은 좀 주춤한 시장에 있어서 좀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채 GPT 아버지는 울트먼도 테크의 엉망장자들까지도 핵융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핵융합이 어떻게 보면 원전은 지금 또 말도 많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고 또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억만장자들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내일 오는 샘 울트먼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오에너지가 샘 울트머니에 5천억을 투자한 기업인데 지금 헬리온이 2028년부터 역시나 MS에 50MW의 전략 공급하러 계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에너지 만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건데 이게 지금 상류화가 다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샘 울트먼도 5천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이 슬리콘밸리의 갓부들이 앞다도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틸 그다음에 MS 창업자인 빌게이츠 아마존 창업자인 제이베이조스 등 많은 갓부들이 지금 핵융합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억만장자들이 쏟아붓고 있다. 뭔가 상류화가 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보도 많을 거고요.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런버그 산하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핵융합 시장이 앞으로 약 5경 3천조 원 시장까지 커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해서 꿈의 에너지를 불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류화가 빨리 올까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런 갓부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세븐툼에 투자한 스타트업에서 MS의 28년에 공급학으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또 그걸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류화 거의 다 왔고 우리나라에서 어제부터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종목 중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 3천조 원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어느 정도 증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또 관련주를 골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는 단계보다는 장기 투자의 종목이에요? 단기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재료만? 왜냐하면 이게 5경 3천조까지 커지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일단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단기로 급등 나오면 팔고 나오는 전략.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약간은 중기를 보셔도 장기는 제가 볼 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종목이 맞는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은 1진 파워예요. 핵융합의 핵심 원료가 3중 수소인데 3중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1진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핵융합 관련지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융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급등하는 게 1진 파워입니다. 최근에도 급등한 흔적을 보게 되면 핵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던 게 1진 파워고요. 원래는 원자력 발전기기 전문 업체인데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에너지 관련 플랜트 전문 설비 업체이기 때문에 보통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핵융합 관련 기술을 같이 갖고 있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런 핵융합 관련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진 파워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기기 개발과 설계도 참여해서 지금 국내가 11차 에너지 계획에 들어갔는데 10차 계획도 끝나지 않았는데 11차 계획에너지에 원전도 신규로 추가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으로 엮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핵융합을 활용해서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실증로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실증로 설계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련 있는 1진 파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진 파워는 1998년도에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또 핵융합 발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핵융합 관련주의자 원정 관련주의인 1진 파워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요. 급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아직 급등이 안 나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그건 초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접근하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3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진 파워였습니다. 현잿값 매수 가능. 물론 이걸 중기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재료가 나왔음에도 아직 반응이 안 됐으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 볼게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3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이 잠잠한 시장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후보군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로봇 세계 1위한 카이스트. 제가 어렸을 때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어요. 못 간 거죠? 문과였거든요. 카이스트 하면 정말 천재들이 모이기로 소문난 그런 학교인데 로봇 대회에서 세계 1등을 한 겁니다. MIT 공대보다도 재치고 1등을 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에 있어서 지금 세계 1위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대회인데 이게 이제 MIT 공대도 있고요. 미국에 카네기 멜론대까지 있는데 거기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5월 말부터 6월 2일까지 영국에서 국제 로봇 및 자동학술대회 그러니까 로봇을 자율주행시켜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대회라는 건데 거기서 압도적인 점수 차를 1등을 한 겁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본전에서 총점 246점 받았는데 지금 MIT 대 같은 경우는 60점 그러니까 MIT가 받은 60점보다 4배나 많은 246점 받으면서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4배가 나는 거죠. 그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드림워크를 선보였는데 계단에서 선거수금 올라가는 최근에 우리 사족보행 로봇 영상으로 보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영상이 나오면서 재난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산업 쪽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수요가 좀 큰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데가 최근에 못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보행보드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또 레인 로봇 테스트까지도 뉴스가 나누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 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로봇 하면 일본이 뭔가 좀 잘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MIT 공대 미국도 역시나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였고 그런데 카이스트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했다. 국내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이 로봇 시장에서 그럼 어떤 기업이 같이 나아갈 수 있을지 두 번째 현장의 덕분에 종목 보겠습니다. 로봇 중 인탑스를 갖고 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인탑스는 건들지 마라 이랬는데 건드렸어요. 제가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봇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정부에서 첨단 로봇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저는 삼성의 로봇이 이번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언제가 될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달에 있을 또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서 공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삼성의 로봇 공개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탑스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고 이미 초두물량까지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의 로봇주가 레인보우인데요. 삼성의 로봇주를 인탑스로 보시면 되겠다. 현재는 지금 이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대행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5000대 생산했고요. 작년에는 1만 대 생산해서 지금 이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대행 생산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붓빛을 위탁 생산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삼성로봇이 아직 출시한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초두물량 대비 시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인탑스의 구미 사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일만 나면 언제든지 어떤 보핏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웨어블 로봇 출시 일정 나온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인탑스인데 오늘 인탑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출시 일정 발표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베어로봇틱스의 로봇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생산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감속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초라고요. 금형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로봇 제품에 대한 제조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의 최대 수위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탑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갈려다가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랑과 함께 지금 이제 어떤 7%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전고점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전고점은 4만 2천 원까지 목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2백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탑스 7에서 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4만 2천 원까지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 손절가는 3만 5천 2백 원 제시했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팜스토리, 2차전위 기업들 많이 급등 나오면서 수의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 급등이 나와서 수의실을 할 수 있을지 종목을 분석을 쫙 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많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